굿네이버스 홍보대사 5일날 네팔에 대규모의 지진이 있었죠. 지금 사망자만 해도 4천 명이 넘는다고 하고 또 짐이 많이 붕괴되다 보니 한 80% 이상의 가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또 아파할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비록 한국은 아니고 우리 외부의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굿네이버스 통해서 아이들을 도와줬으면 합니다. 저도 맘센터 1호를 네팔에 지었기 때문에 그곳 아이들의 지급 안전과 모든 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아이들을 도와줍시다. 희망의 손길이 필요합니다.